와,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무슨 큰 게스통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LPG라고 돼 있는데 회사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리벤시의 박일수 대표라고 합니다. 이게 선회기입니다. 지금 250마력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선회기는 일반 자동차처럼 휘발유로 원래 갑니다. 휘발유로 가는 걸 LPG로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선회기도 LPG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LPG 개조 시스템입니다.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휘발유가 6개의 휘발유 엔진을 막 이렇게 휘발유를 쏴주는 겁니다. 거기에 LPG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갖고 미국의 블록가스 마린사하고 기술 제외해가지고 이렇게 LPG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. 그래서 휘발유 원래 갔었던 걸 이렇게 LPG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LPG로 갈 수 있고 저 안에 보이는 거는 빨간 거는 기존에 쓰는 휘발유 엔진 휘발유 기름통이 이렇게 원래 들어가는 거를 휘발유로도 갈 수도 있고 LPG로 갈 수 있고 요거 요 탱크는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공급받은 건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걸 찔찔찔 끌고 갖고 LPG로 딱 바꿔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LPG 연료로 선회기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기가 배터리가 효율이 훨씬 좋아가지고 가격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한 10년, 15년 정도는 LPG로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LPG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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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